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1.25%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금통위는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세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. 금통위는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잇따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씩 올렸습니다. 추억을 보입니다. 경신에 대한 부담는 없고요. 트렍스와 우주 구분을 중심으로 우려면